Hello 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ody, 니콜입니다. 드디어 오늘 Patch's Lucky Star,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에서요, Patch의 친구였던 다이몬드랑 스네퍼. Patch한테 찾아왔던 거 기억나죠? 우리 다이몬드랑 스네퍼가 They knock on Patch's shell. 뚜껑에다가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Patch 그렇게 빼꼼 내다봤어요? No. But Patch hides and stays in her shell. Very, very quietly. 못 들은 척하면서 가만히 뚜껑 안에 숨어 있었죠. Because she doesn't want to play with their friends.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어 했잖아요. So, Diamond and Snapper go explore the pond without her. Patch랑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연못에 놀러 갔어요. Patch still hides and stays in her shell. Very quietly and all alone.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 조용하게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Patch는 다른 거북이랑 노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죠. Later. 아닌가, But 좀 이따가, Diamond and Snapper's mother knocks on Patch's shell. 누가 왔어요? Diamond and Snapper's mother knocks on Patch's shell. Diamond and Snapper's mother 엄마가 오셔가지고 또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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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She asks where the diamond and snapper are. 지금 아이들이 없어져가지고, Diamond and Snapper가 어디에 있니? 라고 Patch한테 물어보셨죠. But Patch hides and stays in her shell very quietly. 또 못 들은 척 하면서 가만히 뚜껑 안에 숨어 있었어요. Diamond and Snapper's mother asks her again. 한 번 더 물어보셨죠? 왜냐하면, she's worried because it is almost dark. 어둑어둑해지는데 애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해서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So please patch. 막 패치를 쫄르니까, then patch tells her that they are in the pond. 걔네 연못에 있어요 라고 마지못해서 빼꼼 나와가지고 대답을 해드렸죠. Diamond and Snapper의 엄마는 Diamond and Snapper,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patch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쵸? 자, 그럼 오늘 이야기, patch is lucky star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읽기 전에 단어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Easy words. 오늘도 6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부터 함께 볼까요? 지금 남자친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네요. 왜요? 그쵸? 뭔가가 들리니까. 이렇게 뭔가가 들리다, 들리는 걸 듣는 거를 hear 이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hear. 어? 강아지 소리가 들려. I hear a do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hear means 들리는 걸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다. What about this? 어? 지금 여자친구가 친구를 부르고 있나봐요. 누구누구야 놀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 call out 입니다. 한 번 더. call out. 사실 call까지만 해도 친구들 괜찮아요. call out 이라고 해도 우리가 누구누구를 부르다 라는 뜻. 또는 외치다 이런 뜻도 됩니다. call out. 세 번째 단어요. 어? 깜깜했는데 이 스탠드 불빛이 샥 비치니까 밝아졌죠. 여기만 밝아요. 이렇게 밝은, 환한 이라는 뜻의 단어가 bright. 한 번 더. bright. bright. 그래서 깜깜한 방에 있다가 불을 딱 켜면 아이쿠 눈부셔. it's so bright. 밝고 환한 거.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아. mom duck. baby ducks. ducklings. 아기 오리들이 엄마를 막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다 라고 할 때 또는 따라오다 라고 할 때 follow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follow. follow. good. 그래서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어? 우체국은 어디 있나요?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follow 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follow means go after someone. 따라가는 거요. and this. 우와. 친구도 엄청 멋있는 그림이죠. 하늘에 있는 별자리예요. 이 별자리는 작은 곰 자리인데요. 작은 곰 자리에서 아주 환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북극성. 북극성. 북쪽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성을 the north star 이라고 하네요. north가 북쪽에 star 있는 별 이라고 해서 북극성 the north star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the north star 한 번 더 the north star very good 마지막입니다. 오, 엄마가요. 아이를 지금 안고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애기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꼭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 말고 누군가 너무너무 또는 무언가를 너무너무 좋아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 love 입니다. love, love. 그래서 우리 친구들 I love you 들어봤죠. 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mom, dad,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요 강아지를 정말정말 좋아해요. 정말정말 좋아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I love puppie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사랑이 아니라 그쵸 너무너무 좋아한다. 반대로 hate, 너무너무 싫어한다의 반대말이 될 수가 있겠죠. So that's love.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배운 단어 한 번씩 읽어볼게요. love, the north star, good, follow, bright, call out, hear,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단어를 배워봤으니까 우리 함께 게임을 해봐야 되겠죠. 니콜이 게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뿅 니콜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Now you can see that I have a cover. 지금 니콜이 이렇게 가려놨어요. 우리가 배웠던 단어를 니콜이 순서도 막 바꿔놨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렇게 cut, 구멍 사이사이로 보이는 요 그림이랑 단어 조각조각들을 잘 보면서 여기 숨어있는 단어가 뭔지 맞춰주면 됩니다. You're ready? I'll move the cover around. 슝슝슝슝슝. 뭔가 여자 얼굴도 보이고, 아기 얼굴도 보이고, 어, 어우도 보이고. OK. Have you guessed it? 이 단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3 세요. 3번 외치면. 니콜이 3까지 세워주면 우리 친구들 외쳐주면 됩니다. 1, 2, 3. What is it? It is, yes, love. Love. 그치요? 우리 사랑하는 것 또는 너무너무 좋아하다 라고 할 때는 love가 첫 번째 단어였네요. I'll cover it again. 그리고 니콜이 또 다른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OK. I'll put it over here. Now, 니콜이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잠깐 우리 친구들. 어,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런,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구멍 사이로 잘 보이죠? OK. What do you think it is? 이 단어 볼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아기 오리. 짜잔. 따라가다 라는 follow가 두 번째 단어였네요. OK. I'll cover it again. 이렇게 숨기고요. Now, 세 번째입니다. 요거 좀 어려울까요, 친구들? 이렇게 왔다. 어, 단어가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색깔이 뭔가 좀 짙은 색도 있고 밝고 환한 색도 있어요. What do you think it is? 3, 2, 1. 정답은? That's right. Bright. 깜깜한 속에서 불을 착 켜니까 환하고 밝아지죠. 환한, 밝은이라고 하는 bright가 세 번째 단어였네요. 가리고. 마지막 단어. 자, 우리 지금 이 단어, 이 단어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뭔가 눈? 노이고. 그렇죠? 어떤 동작을 지금 이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큰 쪽으로 이렇게 볼까요? All right. Can you guess it? 3, 2, 1. Oops. What is it? That's right. 듣다, 들리다 라는 hear 이 바로 마지막 단어였네요. Well done.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단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읽을 준비된 것 같습니다. Let's read the story. 자, Patch's lucky star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Patch는요. All alone. 혼자 있고요. Quietly. 조용하게. Hiding in her shell. 자기 껍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Patch wants a normal shell.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Patch는 원해요. 뭐를요? A normal shell. 평범한 껍질을 갖고 싶어요. She hates her patch. 자기 여기 있는 이 점 이거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She says, My shell is different. 내 껍질은 다르잖아. Different isn't good. 다른 건 안 좋은 거야. 맨날 이 생각하고 혼잣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Patch hides in her shell. 지금 아무랑도 얘기 안 하고 싶죠. 친구가 와도 친구 엄마가 와도 그냥 가만히 숨어만 있는 거예요. She stays in her shell. 그리고 숨은 채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She is very quiet. 여전히 아주 조용하고요. Patch is all alone. 완전 혼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Patch 저기 보니까 누가 있고요. 오? 엄마 거북이들도 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무슨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uddenly, 갑자기 Patch hears diamond and snapper. Patch가 hears. 들리는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뭐를? Diamond and snapper. Diamond and snapper을 들었다는 건 Diamond and snapper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They call out. 뭐라고 외치냐면 Diamond and snapper이 Mother, mother, 엄마, 엄마 라고 외치는 소리를 Patch가 듣게 된 거예요. 왜 엄마를 부르고 있지? Their mother calls back. 그랬더니 Diamond and snapper 엄마도 calls back. 되돌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듣고 Diamond, snapper, diamond야, snapper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 이상하다. Diamond and snapper는 엄마를 부르고 엄마는 diamond and snapper를 부르고 왜 서로 부르고만 있을까요? They all come toward patch. 그리고 그들은 모두 come toward. 누구누구 쪽으로 와요. 누구 쪽으로? patch. patch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지금 Diamond and snapper도 patch 쪽으로 오고 Diamond and snapper의 엄마도 patch 쪽으로 오고 patch의 엄마도 와 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상하다. snapper says everything looks the same in the dark. 아하 스냅퍼 하는 말 보니까 알겠네요. everything 모든 것이 looks the same 똑같아 보여요. in the dark. 그치? 어둠 속에서는 우리 깜깜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Diamond and snapper는 엄마를 찾을 수 없어서 엄마가 안 보이니까 mother, mother 그러고 Diamond and snapper의 엄마는 또 자기 거북이 아기들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자꾸 부르기만 한 거예요. because it's dark. 깜깜하고 다 막 똑같이 보이니까 서로 못 찾았던 거죠. Diamond says but patch is yellow patch is so bright. 아 전부 깜깜해서 모든 게 똑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patch is yellow patch. 우리 patch가 가지고 있는 이 노란색 점은 so bright. 너무 환해요. you can see it everywhere. you can see it. 너는 이거를 볼 수 있대요. 어디서요? everywhere.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다 깜깜한데 patch 여기 점이 너무 환해가지고 누가 어디에 있든지 어 patch의 점이다 라고 patch의 점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snapper says so we can follow her patch in the dark 그래서요 우리는 we can follow 따라가면 돼요. her patch patch에 여기 있는 점 있잖아요. 이 점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그렇게 찾아왔나 봐요. 아까 깜깜해서 엄마는 거북이들 못 찾고 거북이들은 엄마 못 찾았는데 아 거기 패치가 있었지 저기 패치 점 보인다 하고 같이 패치 쪽으로 이렇게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diamond and snapper's mother says 그랬더니 우리 다이몬드랑 snapper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ext time 다음부터는 just follow the bright north star 그냥 follow 하래요. 따라오래요. 따라가래. 뭐를? the bright 아주아주 밝은 north star 북극성을 따라오렴 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친구들 하늘에 별이 되게 많은데요. north star 북극성이라고 부르면 별이 있어요. 이 별을 따라가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기 north star 보고 길 찾아오면 된다 라고 엄마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diamond says 다이몬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we don't need the north star 우리 필요 없어요. we don't need 뭐가 필요 없대요? the north star 하늘에 있는 북극성 우리 필요 없어요. 응? 왜 필요 없지? 길 찾아가야 되는데 diamond and snapper say we have our own star patch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our own star 우리만의 별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별이 뭐라고요? patch 우리 patch가 우리 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 말고 우리만의 별인데 그게 바로 patch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와! patch 기분 좋겠네요. patch comes out of her shell 이제야 자신감이 생겨서 comes out of 나와요. her shell 자기 껍질에서 이렇게 저거저거저거 나온 거예요. she doesn't hide in her shell 이제는 껍질 속에 안 숨어요. she isn't quiet anymore 그리고 더 이상 조용해하지도 않아요. 조용하게 안 있어요. 왜요? 예전에는 자기 모습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숨어 있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한테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patch doesn't want a normal shell 드디어 patch 생각이 바뀌었네요. patch는 항상 wants a normal shell 평번만 껍질을 원했었는데 이제는 doesn't 안 원한대요. normal shell 다른 거북이들이랑 똑같은 shell 자기는 안 원한대요. now 이제는 she loves her patch 원래는 she hates 자기 patch 싫어했는데 이제는 자기 노란색 별모양 점이 좋아진 거예요. she says my shell is different 내 껍질은 서로 달라요. 다른 거북이들하고 달라요. different is good 그런데 다른 거 좋은 거예요. 라고 깨닫게 됐어요. patch's mother says 그랬더니 patch의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you're right 네가 맞아 it makes you special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우리 patch's lucky star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봤네요. 우리 patch가 드디어 자신의 별모양 점이 얼마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쵸? 그리고 patch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됐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읽고 예는지 함께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OX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장 잘 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의 내용인과 같다. 그러면은 O 다르다? 그러면 X 표시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patch's yellow patch is so bright 한 번 더 patch's yellow patch is so bright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가 되겠죠. 우리 patch의 yellow patch 여기 노란색 점이 so bright 아주 환해요. 밝아요. O죠. 그래서 다이몬드랑 스네버도 패치 보고 찾아오고 다이몬드랑 스네버 엄마도 패치 보고 찾아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patch였습니다. now 준비 patch loves her patch 한 번 더 now patch loves her patch O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O가 되겠죠. 우리 이야기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이몬드랑 스네버가 우리는 북극성 필요 없어요. 우리말의 별인 patch가 있잖아요. 하는 말에 용기를 얻게 되고 자기의 patch를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patch가 자기의 patch를 좋아해요. yes 정답은 O가 됩니다. 넘버 3 patch is patch makes her special 한 번 더 patch is patch makes her special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가 되겠죠. 그쵸. 마지막에 patch가 my shell is different different is good 이라고 했더니 엄마께서 it makes you special 그렇지. 그 다른 점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점이 바로 patch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답은 O가 됩니다. Great. Easy chant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스토리로 신나게 chant 함께 불러봐야죠.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요 우리 patch의 엄마께서 patch의 별 모양 점이 patch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단다. It makes you special. make make 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you는 너를 special은 특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널 특별하게 만들어준단다 라는 문장이 It makes you special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It makes you special. 한 번 더. It makes you special. Very good.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은 널 행복하게 만들어준단다. 특별하게 말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단다.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준단다. 너를 까지 It makes you 까지는 똑같고 행복한 이라는 상태를 붙여주면 되죠. 행복한 happy. 따라해볼까요? It makes you happy. 한 번 더. It makes you happy. Very good. 자, 그럼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도 이거 보세요. 그것은 너를 예쁘게 만들어준단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쁘게 그것은 만들어준단다. 너를 까지는 똑같다. 그랬죠. It makes you 예쁘게 예쁜 상태 pretty. 따라해볼까요? It makes you pretty. 한 번 더. It makes you pretty. Excellent. 자, 그럼 우리 It makes you 문장을 리듬에 맞춰서 찬트를 함께 불러봐요. Let's chant. It makes you special. It makes you happy. It makes you pretty. 와, 친구들 잘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불러볼게요. It makes you special. It makes you happy. It makes you pretty. Cool.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장이 되기 위한 미션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writing 미션 쓰기 미션 시간입니다. 친구들 그림을 보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어서 문장을 만들어 써주면 되겠죠. Now, look at the picture first and the word cars. 단어 보니까요. show 이라는 게 있고요. 마침표가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이 오게 될 것 같아요. her hides is she in 이라는 게 있네요. 이 다섯 개의 카드 어떻게 바꿔 붙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 문장의 시작 누가 라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누가 라는 부분 어디 있어요? That's right. she 우리 패치를 뜻하는 she가 있고요. 자, 누가 다음에는 동작이 와야 된다 그랬죠. shall her hides in 중에서 동작 나타내는 건 숨다 그쵸? hides 가 동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숨느냐 라는 걸 우리가 붙여주면 되겠죠. 지금 그림 보니까 우리 패치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자기 껍질 안에 숨어 있죠. 껍질 안에 우리 어떻게 말해요? in 자기 her 껍질 shall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she hides in her shell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읽으면서 니콜과 함께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함께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림 딱 보고요. 아, 그림을 보니까 여기 다른 거북이들이 지금 패치 쪽으로 막 오고 있어요. 우리 카드는 지금 네 개가 있어요. toward, come, patch, they 오, 네 개 밖에 없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딱 보고 누가 뭐를 한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3초 동안 생각할 시간 줄까요? 3, 2, 1 오케이. 니콜이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서 누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누가가 어딘가요? 지금 우리 patch도 있고 they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죠? patch 다음에 마침표 있죠? 그러면 patch는 문장의 끝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누가는 they 그들은 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다음엔 동작 와야 된다 그랬죠? toward, come, patch 어떤 게 동작이에요? 오다. come 그쵸? 자, 오기는 오는데 어디로 오는지 어, patch 쪽으로 어디어디 쪽으로 누구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이 바로 toward죠. they come toward patch patch를 향해서 patch 쪽으로 와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they come toward patch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 번 읽으면서 니콜과 함께 써볼게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네요. good job!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 번 함께 해볼게요. 우와 세 번째 문장은 조금 길죠? 자, 여기 보니까요. 어, 항상 숨어만 있던 patch가 이렇게 자기 껍질 밖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은 여섯 개 이번에는 여섯 개의 단어가 있네요. out, comes, shall, she, her, of 자, 친구들 여기서 누가 라는 게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 대문자로 쓰여있고 she, 그녀는 여기서의 그녀는 주인공인 patch를 말하겠죠? 그녀는요. 동작 여기서 동작 뭐 있어요? out, come, shall, her, of 당연히 오다 라는 comes죠. 그런데 이 오다 라는 말이 뭐랑 붙으면 뜻이 좀 달라지겠다. 그쵸? 나오다 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들어가는 거는 come in이고 나오는 거는 come out of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out, of 아, 이렇게 다 붙어서 she comes out of 그녀는 밖으로 나와요. 뭐 밖으로 나와요? 자기 껍질 밖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기 그녀의 shell 껍질 밖으로 나와요. she comes out of her shell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니콜과 함께 써볼게요. she comes out of her shell 이렇게 쓸 수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장 모두 만들기 도전해봤네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굿죠? 자, 친구들 오늘은요. 패치's lucky star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읽어봤죠. 다른 사람들이랑 꼭 똑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패치처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어 책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